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가상화폐 업자에게 군사기밀을 넘겼다가 체포됐습니다. 이들은 유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습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이 모 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부대 소속 A 대위에게 접근했습니다.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왔는데 A 대위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밀을 빼내는 데 필요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필요 장비도 공급했습니다. 제안을 받아들인 A 대위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빼내 이 씨에게 전달했습니다. 이 씨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, 육군 보안수칙 등이 포함됐고 이들 기밀 정보는 북한 공작원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.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7억 원 상당, A 대위는 4,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수사당국은 지난 2일 A 대위와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.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발뺌했지만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정보 획득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검찰이 찾아내자 꼬리가 잡혔습니다. A 대위와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씨는 받은 돈이 투자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